JMS 새벽 잠은 말씀 사람은 생각에 따라 좌우되어 살아간다. 끊어진 자는 죽은 자요. 사망의 주관권에 속한 자다. 그러므로 어둠의 주관권에 영향을 받게 되어 악한 자와 악에 속한 영의 것들이 느껴져 오고 그 주관권에 속한 영혼 육이 된다. 그럴지라도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과 성령인과 성자와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부르고 강구하면 다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주관권에 속한 영혼 육이 된다. 항상 생각을 잘하여라.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라고 보낸 자를 믿고 그 말씀을 절대시하며 하나님 성령님 성자와 예수님을 절대 믿고 기도하고 강구하여라. 사람이 그 생각하는 마음에 따라 악한 자가 되기도 하고 선한 자가 되기도 한다. 사람이 생각하는 마음에 따라 하나님과 통하기도 하고 악한 사탄과 악한 영들과 통하기도 한다. 사람이 마음에 생각하는 것에 따라 불신자와 통하기도 하고 거기에 속해 좋아 살기도 한다. 마음이 악한 생각을 하고 행하지 못하게 전능자 절대자 하나님께 항상 강국히 기도하여라.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그 마음에 악한 생각을 없애주신다. 사람 마음을 알려면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야 알게 된다. 하나님 마음을 가지면 개시가 온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면 그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 그 입장이 되면 그 생각이 개시로 통하게 된다. 행위에 따라 차원은 정해지고 갈라진다. 차원 따라 행위 따라 구원도 다르다. 자기 행위, 생각, 믿음의 차원대로 예수님을 맞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의 법을 어겨 고통을 받으면서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며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에게 불만한다. 자기 무지로 자기만 더 괴롭히는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도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도 오차가 없으시다. 자기가 찬 시계는 오차가 있어도 태양과 지구는 오차가 없는 것 같이 하나님도 예수님도 인간에게 오차가 없으시다. 태양은 오차가 없고 지구의 공정과 자전도 오차가 없다. 인간이 만든 시계가 오차가 있듯이 인간이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오차가 있다. 그러므로 오해요, 섭섭하며 불만과 불평이다. 믿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속한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고 사랑하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의 하나님, 성령님, 성자이시다.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의 몸이 되어 쓰이는 자들은 어디를 가나 절대 함께해 주시고 돕고 보호해 주시고 그를 따라 행하며 믿고 사는 자들 역시 함께 돕고 어디를 가든지 함께하신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과 연결이 된 자는 통한다. 생각과 마음이 연결되어야 된다. 연결된 자는 산 자다. 죽은 자는 연결이 끊어진 자다. 연결된 자는 그 말씀하심도 행하심도 여러가지 개시하심도 느끼고 받고 깨닫고 알게 된다. 아멘 연결된 자는 그 말씀하심도 행하심도